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는 것은 부동산 정체의 실패로 덜 끓기 시작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폭등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꺼낸 카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눈이 있고 귀가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꼼수를 두고 요령을 부리고 마치 정직 공작하듯이 매사를 처리하는 것에 해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왜 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올바른 길 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진심과 성심을 담아서 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금세 탄로 날 수밖에 없는 일을 그런 거짓을 천명득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왜 그들은 나라의 앞날을 깊게 숙고하지 않고 단기적인 그런 정파적 이득에만 매몰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주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수도 이전론입니다. 7월 20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고 또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로 수도 이전을 내세우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대다수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길을 따르는 법이 없고 적당히 군부를 띄우고 얼렁뚱땅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낸 것은 7월 10일 열린 실무단 회의에서 했습니다. 물론 집값 폭등이 이슈가 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수도 이전 아이디어가 돌아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7월 17일과 18일 자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성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국회 연설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은 곧 이어서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의 올소올소라는 지지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서 행정수도가 옳지 않다고 한 것이 16년 전의 일이다. 당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를 두고 여야가 회비를 시작해야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 이전이 저지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경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것이 국가적 필요하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문 대통령은 지지의사를 밝힙니다. 지역 중심의 국가발전원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과 시시비비입니다. 7월 21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런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흔들면서 사로잡을 수 있는 선거용 카드이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과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건으로서는 비장의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당은 계속해서 근무를 지필 것이고 2022년도 대선까지 이 카드를 아주 잘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거짓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균형개발 운운하지만 우리는 세계사의 큰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만 다른 길을 갈 것이 아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착하게 읽으면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거대 도시를 향한 인구이동은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초거대 도시에 몰리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어떤 공공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동을 막을 길이 없고 특히 젊은이들이 초거대 도시를 선호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균형발전과 같은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감성의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라 전체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근거한 행정수도 이전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를 집권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4년도의 헌재의 위헌 판결도 뒤집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도를 펼쳐두고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수도를 한쪽에 밀어넣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나라의 앞날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정파적 이득에 오로지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지고 있는 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정책을 기필코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정말 그들은 하는 일마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터운 그림자를 들이오는 일을 소섬치 않습니다. 그나마 이 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란 대도시를 제쳐두고 수십 년이 걸려도 완성될 수 없는 행정수도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그 재원의 효과가 극히 의심스러운 행정수도에 또 다른 재원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걱정과 근심과 한탄이 함께 교차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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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